기상캐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거의 한 달 넘게만의 인스타 라이브를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약간 특별한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잠깐 인스타 라이브를 열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많이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태어노 최영모 씨랑 같이 공연 하나 하고요. 특별한 모습으로 또 왔습니다. 제가 요즘 말로 최애라고 하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님이자 바리톤 성악가이신 상근형님이랑 아까 또 많이 모셨을텐데 오늘 야구 경기에서 최강 가리톤 박상돈님의 애국가 재찬 그리고 시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전에 처음 이렇게 제대로 와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대전에 초대해주신 최강 가리톤 박상돈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늦은 시간이고 여러분들 드디어 일요일 날 너무 기분하시면 많이 주무실 수 있고요. 많은 시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인스타 최고의 게스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강 가리톤 박상돈씨입니다. 데뷔 박상돈이 34년 이글쓰 볼수팬 오늘 제가 상보원 형님이 진짜 야구를 사랑하고 이 글쓰를 사랑하다는 걸 느꼈냐면요 분명히 오늘 결과는 패였고요 그 결과는 패였고 과일 때는 안타까운 곡이었습니다만 9회 말까지 끝까지 관람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퓨어 듣을 때 그 멘트 아직도 전 기억이 나는데 그 멘트는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요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 와 형님 이렇게 하는 게 9배 차이네요 멘트가 기억이 나는데 형님이 그려졌어요 마지막 안타나만 보고 가자 투아웃인데 결국 아웃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안타나만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짜 이글스의 마음껏 기억이 나요 그게 이글스 정신은 아니겠습니까 승패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질 수도 있죠 아무리 훌륭한 팀이라도 승률이 패넌트 레이스를 모두 맞췄을 때 패넌트 레이스를 모두 맞췄을 때 치라를 넘을 수 없어요 따지고 보면 10경기 중에 4경기를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10경기 중에 4경기를 지는 팀이 우승을 하는 거고 10경기에 6경기를 지는 팀이 골질을 하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진정한 야구의 팬이라면 VMI 투아웃 마지막 아웃 카우트까지 응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오늘은 약간 저기 이글스 파인으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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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요 그.. 결국 팩트는 하바가 아까 제가 보니까 22게임 반 차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 플레이오프 전식에 1위랑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지만 5위랑 생각을 해도 10개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입니까 네 가을야구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가을야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위글스 선수 여러분 영원히 응원해주고 있다는 이런 팬들이 있다는 걸 좀 믿어주시고 좋은 경기력으로 점점 더 발전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글스.. 좀 두산 스타일인데 이글스를 너무나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가 만약에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로 올라옵나 이글스가 제일 빨리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20년 주기설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정훈씨가 만약에 한화 이글스가 이번 가을야구에 올라온다면 제발 한화가 두산을 이겨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화가 우승한지 20년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종료하고 우리 우정훈씨의 따귀를 한 대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인난을 하고요 여러분 뭐 금요일 저녁에 좋은 밤 보내주시고요 근데 요건 해명해야 될 거에요 따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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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치지는 않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형님이 설마 그러실까요 혹시 때리면 제가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그 금요일 저녁 어 정말 굵은 보내시고 즐거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저녁 보내고 있으니깐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우정훈 특파원 그리고 박상돈 현지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샤아 감사합니다